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정덕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2분을 드리는데요. 일단 시간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약 발표의 2분을 드린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공약 발표를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양주 시민들께 보내드린 공보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